최근 고용 불안정 실업 등과 같이 사회 경제적 위기는 우리 사회 청년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.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정신질환을 식별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높을수록 정신과 및 상담센터 방문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. 정신건강 리터럿이란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 정신건강을 돌보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. 불안정한 사회 속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유와 인식을 느껴 더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마음건강 청년교육사업을 제안합니다.